죄 짓지 말라 성경이 놀라운 이유는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범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패혁과 폭력이 시대의 정신이었고 99.9%가 타락하여 멸망했습니다. 홍수회는 바벨탑과 도시를 건축하며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경애하지 못했고 결국 반역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형식적 신앙 때문에 외식화되었고 민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보금의 시대에는 값싼 구원의 덫에 빠져 죄를 관용하고 세숙화되었으며 영적 빈곤에 빠졌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우주밖에 계시다는 의미는 창조밖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밖에서 사람의 거처이자 선과 악이 투쟁하는 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불량을 측량하시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0년에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0년에 유다의 타락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571년에 유다의 반역을 지적했습니다. 새 선지자는 168년간 남유다에 대한 죄악상을 고발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목자들은 첫사랑에서 변질되었고 사적인 이속을 채우느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날림공사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속사람을 죽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지켜야 할 언약을 물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라 범죄했습니다. 예언이란 한 번에 성취되어 끝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그것의 성취가 절정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새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의 타락상이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 짓지 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죄를 청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양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양들이 불쌍합니다. 이 양들을 어찌할까요?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헛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이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료로 드리려고 온 마음을 쓰는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가 되고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를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계속하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했고 미래 인류도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떠함을 알려주십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나 종교라도 인류의 미래를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게시된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지만 역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인 그림이 있고 우리는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의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경고를 받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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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